이번엔 유니짜장면 기다려 옳지 기다려 이렇게 뜯어가지고 짜잔 와 짜장면이다 기다려 기다려 짜장면이 조금 뭉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애기, 짜장면이 조금 뭉치긴 했어요 잘 먹을 수 있죠? 앞치마야 되는데, 프리마? 뭐? 기다려. 앞치마 좀 하자. 그래. 이거 예전에 애기 때 산 거야, 프리마. 짠 걸? 안 돼. 안 된다, 안 돼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잠깐만, 잠깐만. 프리마, 면치기 해야지. 너 들어와. 다리에 묻었어. 젓가락 안 필요 없어. 다 먹었어, 벌써? 어떡하면 좋아? 너 어쩌고. 아주 깨끗하게 다 먹었네. 앉아. 옳지. 기다려. 방구 끼는 거 같은데, 지금? 방구 끼는 거인가? 다 먹었어요, 거기까 봐. 그리고 저는 안 돼,